용인 신축빌라 분양사무실 거실입니다. 공기순환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LED조명과 보조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 일자형 구조로 개방감이 우수하고요. 식탁이 맞이해주고 있는 주방입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설치되어 있고요. 가스폭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팬트리 수납공간이고요. 품직한 크기의 부부 침실 안방입니다. 부부 욕실이고요. 역시나 큰 평소 중간방입니다. 베란다가 설계되어 있는 작은 방이고요.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베란다입니다. 해바라기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는 메인 욕실이고요. 보라동 다이아파크지 분양사무실 현관입니다. 바라동 flat 바라동